10월달 신상품이에요. 먼저 DB손해보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빠른 정보가 경쟁력이듯이 일단은 10월달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 신상품이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월달 신상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0월달 신상품이에요. 먼저 DB손해보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과연 DB손해보험 10월달 어떠한 신상품 위주로 출시가 되었는지 지금 바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령님 10월 핫한 상품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바로 알려드릴거에요. 자 일단은 DB손해보험 10월도 100발 100중 소득이 올라가는 네 이건 설계사용이니까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일단은 간편보험 우리 간편보험 특히 385 정말 많이 팔렸죠. 365도 고객님의 병력이 3,4년 전이라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간편보험 중에서 355와 그 다음에 3,4,5 혹은 385 이런 초경증으로 정말 많이 지금 각 회사마다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고객님 병력이 5년 이후라면 그래서 초경증 355부터 385까지 가장 저렴하게 약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할 때 가입하는 종합보험이죠. 그래서 고객님이 입원 수술력이 있다면 입원 수술 상관없이 부담보로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부담보 승인 후에도 무사고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입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8년 이후에 병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41살 고객이라면 DB손해보험은 내열관 허혈성 수술 시 납입 면제가 되고 특히 A사 같은 경우는 뇌조증 신근경색 시 납입 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나 수술 시 납입 면제 되는 게 DB손해보험만의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역시 메르치에서 출시가 되었다시피 DB손해보험 아 메르치 큰일 났어요. 메르치란 농협생명은 급여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급여도 드디어 DB손해보험이 정액형이나 비례형 이제 주요 치료비가 드디어 비급여가 급여만 됐는데 비급여도 같이 보장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는 메르치나 농협생명처럼 빨리 신상품 나오는 회사 위주로 거의 다 저 보호망도 추천을 안해드려요. 왜냐하면 타사가 나왔으면 거의 두세 달 이후에 저 보호망은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메르치도 저번 달에 급여만 나왔다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비급여까지 DB손해보험이 나왔잖아요. 물론 메르치 화제는 그렇죠. 2대 질병 내열관 허혈성은 산정튼내 한 달만 받지만 거의 95%는 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급여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DB손해보험처럼 비급여도 같이 보장이 되면 더 금상첨화라는 거죠. 메르치 가입자분도 어떻게 해요? 비급여가 보장이 되는 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도 저번 달에 메르치 잘 추천을 안해드렸는데요. 메르치 가입하신 분도 정말 죄송하지만 철회하고 비급여 보장이 되는 DB손해보험으로 2대 주요 치료비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이왕이면 암주요 치료비 10년 동안 최대 17억이에요. 기가입자용 그래서 기가입하신 분들 최대 17억까지 오늘 오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암주요 치료비 앞으로 한도가 17억 20억까지 30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에 1억 이상 쓰기 쉽지 않습니다. 한도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급여와 비급여가 보장이 되는 약관 내용이 중요한 거고 500만원 1000만원보다 300만원처럼 농협생면처럼 최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암수술을 하면 500만원 미만 나옵니다. 병원비가.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의미가 없다. 자 일단 간병의 사용일당 타사 15만원 압도적인 20만원 물론 KB, 메르치, 빅5는 아무래도 빅5는 2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선지급, 직접지급률 상향 조정이 돼서 교사처,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업계 유일하게 비탑승 보장이 DB가 되죠. 타사는 되지 않습니다. 자 DB손해보험 간편보험 할인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335나 혹은 345 경증후대가 355라는 거죠. 자 예전에 처음에 KB손해보험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335나 345 고객분들 솔직히 335나 345 가입을 잘 안하는데요. 일단은 고지상은 335, 345인데 보험료는 355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일단은 10만8천원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 335가 일단은 355 보험료로 가입이 되는 게 역시 큰 장점이 있다. 자 두번째 일단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 12만7천원인데 10만9천원으로 보험료가 DB손해보험 다 좀 비싸요. 그래서 역시 저렴한 DB손해보험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에요. 일단은 두번째는 5년 이후에 병력 고객도 나에게 맞춘 초경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경증 355가 우리 365, 375, 385 그래서 매년 사고가 없을 때는 매년 10%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나마초죠 나마초. 나에게 맞춘 초간편. 그래서 초경증 간편 보험료 할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일단 DB손해보험은 정말 저렴합니다. 초경증 간편 무사고 할인이죠. 자 DB손해보험은 나에게 맞춘 초경증이 할인이 가능해요. 근데 뭐 삼성이나 KB, 멜치 같은 경우는 초경증이 무사고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DB손해보험만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딱 두가지만 확인할게요. 2번 또는 수술만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 대상으로는 나에게 맞춘 305부터 355까지. 근데 나에게 맞춘 초경증은 355부터 385까지 있죠. 자 무사고 할인은 305부터 355는 2번 수술 없을 시에 혹은 6대 질병 없을 시에 일단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305에서 315, 325, 335, 345, 355로 전환이 가능해요.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보험도 355부터 385까지 2번 수술 없을 시에는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6대 질병 진단시는 요 특약은 없어지기 때문에 2번 수술 없을 시에는 355, 365, 375, 385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자 원래도 저렴한데 매년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6년 3개월 전에 수술 이력이 있어요.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로 추천할까요? DB손해보험은 365 플랜으로 일단 가입을 하고요. 1년 이후에 2번 수술 없으면 375, 385 최종적으로 385 플랜으로 9만 7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삼성화재, 그 다음에 KB, 메르츠 이런 회사들은 12만원, 15만원, 13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사고시에도 할인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단점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총 납입보험료 차이가 DB손해보험은 일단은 23,595원 하지만 삼성, KB, 메르츠는 3만원대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650만원, 20년 납입시에 1,3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경증보험은 역시 D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자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에요 진짜 건강고지, 할인형을 찾아라 그래서 수술이력 때문에 타산의 인수 거절이라 걱정했었는데 DB손해보험,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풀, 부담보로 인수가 되었어요 자 이후에도 할인조건은 나빈면제에서 똑같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수술 모두 부담보로 가입이 되고요 하지만 타산은 아예 거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DB손해보험은 조건부 인수 이후에도 무사고로 할인은 받을 수가 있어요 타산은 아예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내열관, 허혈성 수술 시에도 나빈면제가 돼요 하지만 타산은 내조증 신근경색이기 때문에 내조증 신근경색보다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빈면제 면에서는 DB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른이도 10년 고지보다 저렴한 건강할 때 가입하는 청춘어람, 8년 고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은 5만원대, 8년 고지형이 어른이보험도 타사보다도 역시 만몇천원, 거의 24% 저렴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고민하다 보면 역시 800에서 1200만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저렴한데 할인 조건까지 좋아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은 2번 수술만 없으면 가입이 되고 할인까지 되고 하지만 타산은 2번 수술에다가 암내심, 진단이 없어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정말 초대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담보 하나로 암내심, 진단비까지 1억 8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아이 한 사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저렴한데 근데 지금 진단비가 일단 1, 2천만원 가입해도 20년, 30년 후에 물가가 많이 오를텐데 부족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아빠, 엄마가 고민할 수 있어요 업계 유일하게 1800% 체증형 3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이죠? 유사함, 갑기영지 제외된 내열관, 허혈성 진단 각 1회씩 진단받아도 순서 관계없이 100%, 300%, 500% 체증대는 업계 유일하게 통합형 진단비에요 그래서 프리미어 라이프플랜 가입시 10년 후에 2배로 일단은 보장금액이 2배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천만원 가입시 보장 예시에요 암진단 천만원 100%인데요 10년 이후에는 2배 2천만원 보장이 되겠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3천만원 가입했으면 일단은 10년 후에 2배 그래서 6천만원 보장이 되구요 내열관도 5천만원 가입했으면 10년 후에 2배 1억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많이 아니에요 많이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아이러브 어린이보험이에요 미래의 우리 아이를 위한 암내심 타임 캐슈 플랜이에요 그래서 천만원 진단비가 10년 후에는 1억 8천만원 약 1800%가 일단은 보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체증형 3대 진단비 10년 이후에 2배 체증형 플랜인데요 5세의 여자아이 우리 딸아이 2만4천원 우리 아들은 3만151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20년 후에는 5세의 여자 남자아이나 황금률이 101% 30년 후에는 130% 40년은 거의 160% 50년 이후에는 약 200% 정도 높은 황금률로 목적 자금으로도 매우 초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암주요출업이에요 일단은 암주요출업이 한도가 기간이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 종합 어른이 자녀 모두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액형 암주요출업이 최대 2억까지 매년 2천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비례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암주요출업이 최대 15억까지 그래서 두개 합치면 18억까지 그래서 17억이죠 기가입자 업세일링 후도 기존에 가입하신 분도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저렴한 상급종합 암주요출업비까지 그래서 기존에는 천만원이었다가 500만부터 1억이 아닌 1억 5천 그리고 5년이 아닌 10년간 종합병원 암주요출업비보다 약 11,742원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암보험은 이렇게 가입해요 통합전의암 요즘 암보험 플랜포인트인데요 간 폐 체장암도 확대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중입자치로 매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 늘어나는 표적항암 약물이에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모두 각각 7천만원씩 보장이 되죠 특히 최대 8번까지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출발지가 아니에요 우리 도착지 기준으로 통합전의암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또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 통합전의암 표적 다빈치 로봇 질병 1호종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담보명도 이렇게 높은 안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보험료 또한 여성 4만 2천원 그리고 또 5만 천원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간병이 사용했다 자 예전에 우리가 15만원 가입이 됐다가 DB나 KB나 메르치나 삼성이나 거의 다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뭐 타사가 있든 DB손해보험이 있든 플러스 5만원 더 추가로 또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20만원짜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또 25만원 30만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원이 어 지금 추세다 추세 20만원 그래서 지금 DB손해보험 역시 삼성이랑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 보시면 DB는 25,000원 삼성은 27,000원 이게 27,000원인데 뭐 어디까지는 삼성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DB손해보험이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KB손해보험 26,000원 메르치가 31,000원 남성은 근데 메르치가 좀 더 저렴하긴 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다 자 간병인 사용 2번 지원이에요 간병인 20만원 나오고요 간병인 사용 지원비 지원비가 나오고 페이베이죠 완벽한 간병인 플랜으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자 예시로는 간병인 총 60일 사용했어요 그래서 간병인 1일일 하루에 21만원 총 발생비용은 21만원 곱하기 61 그 126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만원부터 1500만원 구간시에 일단은 보장을 받았으니까 500만원 페이백 그래서 합의 17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봐보세요 보험료는 간병인 사용이 딱 20만원 간호간병 강간통이죠 7만원 그리고 간병인 유안병원은 5만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페이백 천만원부터 400만원 요런 식으로 해도 50세 여성 60세 기준으로도 역시 22,000원 32,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수술비에요 우리의 수술비 원조가 어디죠 바로 DB 손해보험이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 압도적인 보험료 차이 보험료도 삼성이나 타사리비 매우 차이가 많이 나죠 3만원 8만원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지만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DB 손해보험은 질병 수술비가 매회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돼요 물론 삼성화재는 지금 대장용조음 백내장 제외된 100만원이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가 돼서 매우 큰 장점이 있지만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DB가 더 좋은데 1호종 같은 경우는 DB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하지만 DB는 1호종 수술비가 매회가 안되고 연간 1회다 삼성화재는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회지급도 빠짐없이 질병 수술비 최대 250만원이에요 오올리스크 뭐죠 모든 질병에 대해서 3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 보장이 되고요 특정 제외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120만원 이런식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자 다음은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줄임말로 상질치 위로금이라고 하죠 2인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 8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조화에 한 번씩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아산병원이에요 수술을 받기 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도 2인실에 입원했어요 하루에 본인부담금이 16만 1435원이래요 부담스러웠지만 DB손해보험에 2인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플랜에 가입해놔서 정말 다행 일하는거죠 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인실 급여로 자부담은 하루에 10만원 이상 발생이 돼요 간편도 최저구간이 100만원부터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쾌적한 2인실에서 2,3인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네요 자 DB손해보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2,3인실 최대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구요 간호간병 일단 질병입원 일단 7만원 그리고 상지치 위로금 급여만 보장이 되지만 역시 천만원 한돈에서 보장을 100만원 단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18,000원 21,000원으로 역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운전자 명가의 완벽한 보장이에요 어깨 유일하게 탑승이거나 비탑승이거나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두번째로는 우리가 공탁금 100% 병호사비용도 70% 선지급을 해주죠 자 타사같은 경우는 먼저 합의를 하고 내가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으로 보상을 받는데 DB손해보험이나 맥군대 보험회사는 선지급으로 요즘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의 대가죠 DB손해보험 리모델링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셨나요 가입중인 타사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중일 때 합의금 병호사비용 벌금 보장 하지만 DB손해보험은 탑승이거나 비탑승이거나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두번째로는 형사 공탁금가 아니면 병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선지급 직접지급률이 50%인데요 2024년 9월 이후에 공탁금 100% 그리고 변호사비용도 70% 그리고 거기다가 선지급률 및 직접지급률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거죠 자 변호사 선임비용에 경찰 조사 단계를 포함한 불송치 불기소 아니면 약속 기소가 면책인데요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 보장도 되고 불송치 불기소 약식 기소 모두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철이에요 등산 전에 필수 점검인데요 단돈 만원대로 상해 불렌 멍부터 염자 골절 물리치료까지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염자 긴장 탈구 표지성 손상 아니면 열린 상처 경증으로 5만원 받을 수가 있고 골절 신경 손상 혈관 손상 근육미 힘줄 손상 아니면 중증증 진단비 20만원 거기다가 으깸 손상 외상성 절단 이런 부분들도 중증 진단시에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증부터 중증증 중증까지 부위별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번 중만 아니면 패스에요 그리고 일단 통합 5만원 20만원 500만원 경증 중증증 중증 그리고 거기다가 골절 상해제활치료비 기본 남보 연계조건 최소를 넣어서 보험료가 단돈 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0월달 자동차보험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별 USB 안전운전 할인특약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최고 할인율이 16.6%에서 18.3%로 95점 이상 시의 신차기준 이런거 저희는 자동차보험은 판매를 하지 않는데요 일단 네이버지도 이렇게 여러가지 신차나 아니면은 자동차보험 일단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점수 티맵 카카오네비 네이버지도 이런걸 보신 다음에 신차나 그 외 그래서 자동차보험 매년 가입할 때 할인을 충분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후축방 충돌 경고장치나 업무용 개인용 법인 승용 자차 2.8% 여러가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요런 뭐 5% 2%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요즘에 또 외제차 타시는 분들 보험료가 몇백만원 나오신 분들은 쏠쏠하게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는 패플릿 반려견 반려묘죠 패시나 강아지 그래서 펫보험 업계 유일하게 신남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우료비 그래서 CT나 MRI 내시경 이런것도 치료를 목적으로 영상검사 MRI CT 내시경 사람과 똑같네요 사람과 당일 우료비에서 반려동물우료비 보험금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가 보상이 연간 1회가 돼요 그래서 보상 대상은 MRI나 CT가 플러스에서 내시경까지 지급보험금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우료비 보험금 곱하기 보상비율인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상비율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거 자 업계 유일하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반려동물 장례비용 상조보험이네요 동물 상조보험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망하여 농림축산 식품 부령에 정한 바에 허가받은 동물 장묘 업체에서 반려동물 장례시에 반려견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장례비용의 70%를 실손보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상 한도로는 소형견은 40만원 중형견은 50만원 대형견은 60만원 초대형견은 100만원이에요 근데 몸무게도 키로수로 이제는 정하는데요 여기 초대형견 100만원인데 여기서 70%면 7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디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례비용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망보험금이랑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월달 2대 주요 치료치료비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메리츠에서는 급여만 되지만 메리츠거죠 메리츠걸 대놓고 까는거에요 DB가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거 자 정해지급형 치료시마다 정해보상이 되구요 비례지급형 연간 본인부담금 구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지금 메리츠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부터 뭐 1500,3000까지 비례형은 하지만 일단은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천만원 미만 1500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같이 보장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루구드님 펫본 꼭 가입해 추천해드려요 반려견 동물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사망보험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 pea espresso 토요 도 obsc 들이씨 해외